무 speeds! 원인업 위리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는 어떤 그룹인지 그룹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트와이스는요, 눈으로 한번, 귀로 한번 그렇게 팬분들께, 그리고 여러.. 아우, 쑥쑥쑥 긴장 제가 약간 떨려서 말실수를 하는 게 없던데 네, 저희 트와이스는요 눈으로 한 번, 그리고 뒤로 한 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9명이지만 9명 다 매력이 각자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도 굉장히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키워드로 개인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맘네다 왜요? 제가 팀 중에서 제일 어리니까요 아, 너무 힘있다 나는 마이크다 왜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팀에서 또 보컬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이크라는 별명을 우리 멤버들이 붙여줬습니다 나는 모두리다 뭐요? 왜요? 저는 너구리 닮았기 때문에 모구리, 제 이름은 모모니까 모구리에요 음... Q. 너구리의 이름은? 나는 흥부다 왜요? 왜요? 어... 제가 별명이 두부인데요 어,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하얗고 그리고 흥이 많다고 해가지고 흥이 많은 두부라고 해서 두부라는 별명이 오우 아,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Q. 너구리의 이름은? 나는 노잼이다 나는 노잼이다 그래, 노잼이다 왜요? 왜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팀 멤버들이 저는 참 재미가 없데요 그래서 팀 멤버들이 정해준 별명은 노잼인데요 그 뒤에 형이라는 별명이 뭐예요? 노잼 형이라고 해서 와이파이? 나는 블랙스완이다 저는 11년 마레를 배웠고 그리고 차분함, 따끈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블랙스완입니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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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합니다 이쁘다 멋있다 멋있다 진짜 나는 최인이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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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팀에서 제 키가 작은데 언니들이 이제 난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별명이 또 챙인데 그걸 이렇게 붙여서 난 챙이라고 불러준답니다 나는 나리수이다 그게 뭐죠? 정답 정답 저한테 그런 낡은 이미지가 있다고 세윤이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와!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나는 세윤이다 상하나다 제 이름이 상하고 그리고 사자원이라는 말을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이거 운명이 있는 것 같던데 저희가 데뷔한 데 잘 됐으니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나왔다 나왔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아하게 곡 소개를 좀 해볼게요 우아하게 어떤 곡인가요? 노래 자체는 굉장히 밝고 그리고 저희 트와이스처럼 구인 구색의 매력을 가진 아주 활발하고 되게 컬러풀한 노래고요 가사는 어 저희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쁘고 아주 아름다운 소녀들인데 이제 남자들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저를 감동시켜주고 저를 정말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찾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우아하게 해 이제 더 할 말이 없게 난 우아 우아하게 문들어줘 나 말 말하지 말고 느껴지게 우아하게 날 봐 봐봐 너 두 번 봐 222 Kay BDS 에이 Berl tryna